우리는 지속해서 다니엘 3장에 이제 드디어 마지막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3장 다니엘 3장을 통해서 주시는 권고는 무엇일까 저는 이 마지막 시대를 향한 다니엘 3장을 통해서 주는 이 경고의 메시지를 여러분과 나눠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니엘서가 많은 시간이 지난다고 해요 마지막 때 여러 시간이 지난 후에 다니엘에게 내가 유업을 누릴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유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죠 이제 다니엘 3장을 통해서 우리는 굉장히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을 보았어요 마치 다니엘과 같이 왕궁의 궁중에는 없었지만 그 지방 방백으로 나갔던 세 친구 그들은 정말 풀무풀 속에 들어가는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 경배하지 않는 철저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모든 가르침들은 마지막 시대를 위해서 어떤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지표를 지게표를 보여주는 것인가 꼭 한번 여기서 이것을 살펴봐야지 되겠죠 이제 역시 마지막 시대를 향해서 주시는 경고이면서 마지막 시대도 역시 별처럼 빛나는 다니엘의 새 친구와 같은 바알에게 경배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은 7천은이 엘리미야 시대에 있었던 것처럼 그런 말세의 엘리야, 말세의 다니엘들이 나오는 이런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봐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 3장과 마지막 사건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첫째는 우상 경배를 강요하는 일이 있을 거다 왜냐? 두라평지에 금신상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면 두라평지에 금신상을 세웠으면 이 금신상은 누구를 위해 세웠을까요? 누구를 위해 신상이라고 하는 아니면 우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위해 세웠을까요? 아니겠죠? 누구를 위해 바벨론 나라, 누부간의 살이라고 하는 한 인물 그가 세운 이 위대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로 만들고 싶어서 우상을 만들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우상을 세웠느냐 누부간의 살 혹은 바벨론을 위하여 우상을 세웠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경배가 강요받는 대상은 누구였는가? 그 자리는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재판과 관한 모든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 다 모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강요를 했느냐 풀묻불을 만들어 놓고 협박을 하면서 삼연육과 다양한 음악을 요소하면서 그 분위기를 그렇게 끌어간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경배하지 않게 되면 죽게 됩니다 그냥 풀묻불이 아니라 단일의 해 친구는 임금에게 더 이렇게 고소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런 눈치에 걸려들었기 때문에 일곱배나 더 뜨거운 풀묻불이 그들 향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면 이 금신상을 세우는 사건이 완벽합니다 누구라도 거역할 수 없어요 당신은 왕정이요 전제주의이기 때문에 왕이 경배하면 백성이 경배한 것입니다 모든 인류가 다 이 우상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왜요? 죽기가 무서워서 종로를 탈 수밖에 없었으니까 그래서 모든 것이 성공한 것처럼 보일 바로 그때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셨느냐 느닷없이 하늘에서 번개를 때려가지고 우상을 없앨 수 있죠 번개로 그냥 막 하늘에서 갑자기 그냥 무슨 막 그냥 그때 당시 무슨 우상에다 피를 짐 세웠겠습니까? 그냥 후드려 때려가지고 금이니까 뭐 이게 구리보다도 더 이게 잘 되니까 괜찮았을까요? 뭐 여하튼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그냥 없애드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딱 세 사람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딱 세 사람 그 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우상을 경백해하는 이 모든 엄청난 인류가 역사가 생긴 이래로 최초의 가장 강력한 통일 대제공 바벨론 그 나라에서 정말 위대하다는 말을 들을 만큼 근사한 임금 누부간의 살이 이렇게 세워놨던 그 우상이 한순간에 낙성식이 바로 세워지는 그날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의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시간 많은 보석 재물 다 들여서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다 이긴 것 같고 다 성공한 것 같은 바로 그때의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개입으로 어떻게 돼요? 그냥 순식간에 그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세계의 웃음거리가 된 것이죠 예전에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많이 아쉬움이 있어요 어떤 아쉬움인가 그런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그런 위대한 승리를 보았으면 다니엘 3장은 그 마지막이 다니엘 3장은 그 마지막이 어떻게 끝났어야 됩니까? 30절에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를 바벨론도에서 더욱 높이더라 라고만 끝나는 게 아니고 모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모하더라 돌아오더라, 굴복하더라, 영광을 놀리더라 거기 누구도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온 시드기아라고 하는 임금도 있는데 결국은 이 우상이 세워지면서 참과 거지 확연히 드러난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왔던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거기 아무것도 아닌 게 들어있었죠 가짜라는 게 뭐가 가짜라는 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가짜가 아니라 그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죠 오로지 세만 빼놓고 여러분 이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건을 마지막 때에 다시 한번 반복될 사건으로 우리들에게 다니엘아 너는 이 글을 마지막 때까지 봉함하라 너는 여러 날 뒤에 일이다 여러 날 뒤에 내가 마지막에 다시 어떻게 하리라? 이 모든 마지막들에 대한 유혹을 노리라 여러분 이것은 반드시 마지막 때에 반복되는 이야기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면 정말 마지막 시대에 대한 이런 경고는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마지막 시대에 대한 이런 경고 있죠 요한계시록 13장에는 이런 사건이 마지막 때에 있을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4절로 15제를 보면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이전까지는 두 짐승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일곱머리 열불 가진 짐승 그런가 하면 양처럼 올라왔지만 용처럼 말하는 두 번째 짐승 그래 두 번째 짐승이 양처럼 올라왔지만 그건 양이 아니었죠 먼저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해서 즉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해서 다 이끌어다가 땅에 거하는 자들의 이르기를 칼의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게 나와요 누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 그렇다면 이건 이 계시록에 나오는 두 짐승 중에 먼저 짐승이죠 일곱머리 열불을 가진 먼저 짐승 그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바벨론도에서는 누가 바벨론의 여러 많은 박사와 술객과 술수들이 여러 관원들과 연합했겠죠 누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자 두라평제 이 나라 바벨론 이 나라 바벨론의 누구를 위하여 누구 간에 살 대왕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자 바로 그런 얘기 아닙니까 똑같이 그러니까 이 우상의 성격이 무엇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도 마지막 때에도 여기 먼저 있다가 살아난 짐승 죽었다 살아난 짐승 즉 먼저 짐승을 위하여 우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의 성격이 드러난 거죠 누부간에 살 임금과 그 바벨론을 위하여 우상을 만든 것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랬더니 이제 제가 권세를 받아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우상이 어떻게 말합니까 우상이 말한다는 것은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하고 그 경배하는 것을 법으로 만들어서 그 법에 순종치 아니하면 그 법을 집행하는 것이고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우상이 말하게 하는 일이 되겠죠 그럼 여러분 우리는 금방 이게 무엇일까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고 흔자나 작은 자나 작은 자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청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워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두라평제 세웠던 우상이 높이가 60규빈 폭이 6규빈 666 굉장히 유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예 여기 이것이 마지막 때 이 사건은 역사의 마지막 인류 역사의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상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이끌어서 모든 인류를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는 그런 사건이 인류 역사의 마지막에 있을 거라 이런 게시록의 예언이에요 여러분 요한 게시록은 누구의 예언이냐 예수님이 직접 지신 게시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알기를 원치 않죠 게시록은 인봉된 책이라 그리고 읽지 못하게 하고 보는 것이 어렵게 하고 이것을 숨겨서 사람들로야금 알지 못하게 누구의 작품 같아요 그런 작품 그건 말할 것도 없이 이 우상과 함께한 어둠의 세력 사단의 권세 이 세제가 아니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요한 게시록을 읽거나 듣거나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읽어야죠 들어야죠 그냥 읽지 못하면 듣기라도 해도 만해도 복이 있다는 말을 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인봉된 책이 아니라는 얘기죠 읽으면 아주 쉽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미 대안의 할서를 보기 전에 읽으면서 열어가는 비밀의 문 요한 게시록이라는 말씀을 이미 나눠드린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마지막 시대에 있을 사건을 예피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러나 다니엘서나 이 게시록이나 그 마지막 사건에 대해서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꼭 왕이시여 우리는 이래 왕에게 뭔가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만약 왕이 우리를 일곱배나 더 뜨거운 풀눈풀에 던질 것 같으면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실 것이요? 그 풀눈풀에서 건지질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게 경배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무엇으로만 이 일이 가능해요? 성경의 한결같은 법칙인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마지막 때도 똑같은 이야기가 될 수 있음은 미리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최후의 우상승대 건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보시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공포감을 조성하기 위해서 보는 것 아닙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실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런 모든 것들에 경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고 그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자, 보시죠 마지막 때도 다니엘의 금신상을 세운 것처럼 게시록 13장에는 짐승의 우상이 세워집니다 금신상이 바벨론과 누부간의 살 임금을 위해 세워진 것이라면 짐승의 우상은 게시록 13장에 나오는 일곱머리 열불 가진 짐승을 외워 세우는 것입니다 일곱머리 열불이라고 하는 말씀은 게시록 12장에 보면 3절에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한 일곱머리 열불 가진 용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죠 그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그래서 그 짐승의 배우가 용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일곱머리 열불이라는 말을 우리에게 쓰신 것이죠 그러면 그 짐승은 게시록 13장에서 이미 중세를 움직였던 그러다가 결국 마지막 때에 그 모든 것이 다시 되살아나요 그래서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쓸 때는 무엇을 말하느냐 경배 대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중세는 무엇이 경배 대상이었느냐 교회가 그 교회의 교권의 최고 수장인 교회의 황제가 교권의 최고 수장인 교황권이 그러면서 어울려 교회가 구원의 주체가 되고 교회가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좌우하는 주관자로서 존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무얼 위하여 우상을 세운다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세웠다는 말은 곧 그런 교회, 그런 교권, 그런 모든 것들을 위해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시 모든 경배 대상이 되고 구원의 주체가 되겠다 이 말입니다 어려울 게 없어요 그때의 단일 때는 수령, 방백, 도백, 관원들의 지도자만 모였지만 괴시록 13장은 이것은 그때 당시에는 임금이나 지도자가 그렇게 가면 백성이 다 그의 수하였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이 현대사회는 그렇지 않죠 현대사회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괴시록에는 큰 자나 작은 자나 큰 자는 여기에 나와 있는 방백, 수령, 도백, 관원들이라면 작은 자는 일반 백성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죠 모든 인류를 대상으로 하겠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그때 단일 3장에는 이걸 강요할 때 푸눗불을 만들어 놓고 협박을 한 것이지요 그러면서 사면육각 울리면서 그 마음을 협박에 동요하도록 한 것입니다 괴시록 13장에는 이 우상의 경배를 강요하기 위해서 뭘 했느냐 짐승의 표를 강매하는 거죠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거죠 왜? 이걸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해 그냥 매매를 하려면 짐승의 표를 받아야 돼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곧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도구가 된다는 것을 그래서 금방 알아버릴 수 있는 것이고요 그걸 거절하면 그들에겐 풀묗불이라고 하는 협박과 풀묗불이라고 하는 매우 무섭고 두려운 강요의 도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풀묗불에 던져질 것입니다 괴시록 13장은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큰 자나 작은 자나 모두 몇이든지 죽게 하리라 그러니까 풀묗불에서 죽으나 아니면 매매를 못해가지고 굶어 죽게 하나 똑같은 죽음이라고 하는 목숨을 볼모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죠 다니엘 3장에는 그렇게 해서 그것이 최고조에 따라서 낙성식이 벌어질 때의 그날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드러난 날이에요 그러면 마지막 때에도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고 모든 사람들로 알고는 그것에 경배하라 저는 아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교권입니다 이것은 타락한 기독교의 교권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기독교 교권이 어떻게 앞으로 마지막 때 나타날 것인가 이건 이제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럴 때에 이 모든 것이 완전히 성립이 돼서 그것을 알고는 백성들에게 강요하는 낙성식이 이뤄지는 바로 그날이 사단의 재산날이에요 어둠의 재산날이에요 그 일을 강조하는 거짓 짐승의 세력 거짓 우상의 세력 거짓 경배를 강요하는 모든 세력들의 재산날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둠과 함께한 모든 세력들의 마감일을 볼 수 있는 날이 바로 그날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가끔 그런 말을 해요 사단이 이겼다고 말하는 날이 바로 사단의 재산날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에도 여러분이 당면하는 어떤 고난과 권경이 있어서 이거 이렇게 되면 죽을 것 같을 때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을 때 그때 결정적인 때 하나님 편에 서면 그것이 곧 그 모든 어둠의 재산날이다 즉 그 모든 어둠이 사라지고 물러날 수밖에 없는 날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생애의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다니엘 3장에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역사를 완전히 끝장 내버린 그 도구는 누구였느냐 하나님의 간섭으로 그 하나님의 도구가 됐던 다니엘의 새 친구였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라는 이름은 그때 당시 그들의 알려진 이름이지만 따지고 보면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 앞에는 미사엘과 아사렘이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바로 엘리아와 같이 다니엘은 엘리아였다면 이들은 발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발을 향하여 경배하지 않은 감춰진 7천명의 사람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때라면 그때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있을 것입니다 늘 이렇게 드러난 하나님의 사람들 저 사람들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예를 들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다 남들이 다 인정해주는 다니엘과 같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않았지만 있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드러내고 있는 곳에서 예수의 증거를 펼쳐서 드러나지 않았고 나타나지 않았고 이름도 없고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이 얼마가 더 돼서요 7천인이 넘는 그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다니엘의 새 친구와 같은 믿음의 영웅들이 있어서 결국 마지막 때도 도처에서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질 때 그런 우상에게 말하게 한다는 말은 법령이 떨어질 때에 도처에서 와우 여러분 도처에서 이런 믿음의 영웅들이 나타나서 그날이 사단의 재산날 그날이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했던 어둠의 세력의 마지막을 구하는 날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확신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그날이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날이 언제쯤일까? 한번 보실까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이제는 아주 재미있어요 이제는 그 게시록 13장에 그렇게 하는 사건이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우상에게 경배하는 일일까? 그날이 언제일까? 그때는 영육관의 성경에 구약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것은 말세를 만난 우리들에게 경계와 교훈으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더니 바타하니엘 얘기는 바벨론 얘기죠 마지막 이것이 왜 역사의 순간에 재현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느냐 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보시죠 힘센 게시록 18장 2절로 3전의 마지막 사건이에요 힘센 음성으로 외체가로 돼 무너졌다 무너졌다 1절은 하늘에 권세받은 성령의 큰 천사가 나타납니다 큰성 바벨론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왜 다니엘이 마지막에 다시 내 유업을 누리겠다는 말씀을 하셨는지 이렇게 우리는 이해되는 것입니다 큰성 바벨론이야 와우 근데 이 큰성 바벨론이 어떻게 되느냐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정한 새에 모이는 것이 되었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질이 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선거들도 그 사체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다 큰성 바벨론이 각종 모든 더럽고 추한 종교적인 모든 것들을 합동되게 하고 그 다음에 이 모든 만국을 거짓 가르침으로 거짓 것으로 취하게 한 다음에 나라의 왕들도 즉 정치적인 세력들이죠 세계의 정치적 세력도 거기에 합동되고 세계에 있는 상고들도 세계에 돈 많은 사람들도 거기에 뭐하고 합동되는 이런 일이 있을 거라 얘기한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게 마지막 우상의 실체가 뭘까 마지막이에요 다니엘이 말했던 마지막 그게 바로 다 바벨론이라는 것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니엘 3장의 재현이라 이 말이에요 다니엘 3장의 재현이 짐승의 우상이라 이 말이죠 마지막 때는 다니엘 때는 두라평지에 금신상을 세웠습니다 바벨론도입니다 이번에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가 지금은 큰성 바벨론이다 즉 다니엘의 그 시대와 마찬가지의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게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다니엘은 금신상을 세웠습니다 관원 3연 6과 굴릴 때 모두를 경배하게 했습니다 모두가 다 거기에 참집합니다 관원들이 모였습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이런 유명세를 타는 사람들이 모였겠죠 다무었습니다 여기 마지막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각종 귀신의 처소가 됐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모든 종교들이 어떻게 될 거다? 통합될 거다 두 번째, 지인노의 포도주를 거짓 가르침으로 만국이 다 취했고 그 왕들이 그로셉으로 음향하였다 그러니까 정치적 세력들과도 어떻게 돼요? 통합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땅의 상고들도 그의 사체의 세력을 지휘하였더라 그냥 경제적인 모든 것들도 통합되는 이것을 마지막 때 우리들에게 나자들 두라평지에 금신상을 세운 것처럼 마지막 큰 성 바벨론에다가 세워질 우상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건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저는 금년 2020년 한 해 동안 예언의 파노라마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주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힘이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공개해 드렸습니다 보시죠? 드디어 종교통합, 영적통합 2019년 2월 5일에 아부다비에서 세계 이런 모든 종교인들이 다 모여서 휴먼 프레터네티라고 하는 세계의 모두가 다 종교나 인종이나 문화나 이런 가치관에 아무 상관없이 우리는 다 형제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2020년 금년 들어서는 금년 들어서는 휴먼 프레터네티가 아니라 바디간의 교황청 수구장회를 통해서 All Brothers 라고 하는 표현으로 세계 인류는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라는 것 그 다음에 글로벌 팩트가 있었던 10월달에 10월 20날, 금년 10월 20일 모셔서 세계의 종교가 이제 우리는 다 어떤 전통적 가치관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서로 이제 싸우지 않냐고 우리는 하나로 갑니다 영적인 통합을 선언한 것이죠 네 거기서 이제 이 세계적인 그런 이 영적 통합은 반드시 뭘 가져왔는가 세계의 정부의 탄생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글로벌 팩트라고 하는 것이 사실 금년에 10월달에 바디간에서 원래는 5월 14일날 하려고 했다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10월달로 미뤄졌고 10월 이제 11일부터 18일 동안에 있는 글로벌 팩트 거기에 세계 모든 정치 조제자들이 모여서 우리는 올 브라더즈 거기에 싸인을 하려고 하는 글로벌 팩트에 싸인하도록 예정되어 있었으나 와우 하나님의 개입이었죠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안 이루어진 게 천만다행이에요 됐더라면 큰일 날 뻔한 거죠 역사는 보시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나 거기서 말하는 올 브라더즈에서 말하는 거기는 굉장히 주경한 거 있죠 새로운 경제질서 그래서 이 새로운 경제질서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말로는 빈부의 격차를 줄이고 가난을 끝장내버리고 뭐 사람들이 어떤 높낮이를 없애는 모든 것들을 하지만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뉴 커뮤니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라우다도시에 나와 있는 교황의 서신에 있는 라우다도시의 기본적인 핵심이시는 바로 뉴 커뮤니즘 모든 세계가 다 하나의 통치스템 아래서 하나의 무엇으로 이렇게 사회의 경제 구조상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로 하자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렇게 보여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을 구성하는 것이고 여기에 어떻게 하도록 이 모든 3대 통합 이 세계 3대 2 통합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무엇이 되는가 모든 인류는 거기에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상이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왜 2020년은 우리들에게 이 문제를 잘 가져다 줬느냐 중요한 것이에요 이제 해가 다 기울어가서 이제 이 말씀이 여러분들 앞에 공개될 때는 2021년 새해가 됐네요 그런데 여러분 보시죠 2020년에 매우 중요한 2020년에 문을 여는 화두는 1월 달에 있었던 다보스 포럼에서 있는 Great Reset라고 하는 지구촌 대재설정입니다 지구촌을 새롭게 다시 설정하자는 거예요 이것이 발표되자마자 나타난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 물론 19년 12월부터 중국에서 시작됐지만 이것이 이제 세계적인 현상이 되기는 2020년 1월부터 이상하죠?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가 앞차나지도 않았는데 이미 Great Reset이라고 하는 그 포럼에서는 이런 COVID-19이라는 말이 있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단에 말하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둠의 예정이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것이 뭘 가져다니든가 Totalitarian이라고 하는 말은 전체주의예요 모든 인류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자는 것이죠 그게 일당의 독재를 하면 일당 독재를 하면 공산당, 공산주의를 말하는 것이고 한 임금이 묶었다 그러면 전제군주가 되는 것이고요 또 여기에 무슨 이렇게 말은 좋은 얘기죠 프로라테리아, 노동자 계급들이 무언가를 하자 그게 공산당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개인의 모든 것들 개인의 생각, 개인의 자유, 개인의 모든 것들은 모두를 위한 포탈라테리아, 전체적인 여기에 의해서 다 무시되거나 없어져야 되고 오로지 모든 공동의 유익과 공동의 선과 공동의 가치와 공동의 삶만은 존재하게 되는 토탈라테리아입니다 이런 이 세계로 우리는 이미 다가온 것을 알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2020년은 그레이트 리세트라고 하는 엄청난 이 사건을 선포하고 1월 달에 그 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판데믹이 세상을 뒤털보면서 세계는 드디어 가장 많이 이슈에 올랐던 토탈라테리아 전체주의다 통제 시스템, 감시 시스템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는다고 하는 빌미를 통해서 모두를 하나로 먹는 그런 시스템이 가까이 왔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 전체주의 그것을 더 코로나 바이러스를 없애드리기 위해 막아주기 위한 방법이 뭐예요? 백신 문제죠 그러면서 이 백신을 통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로 묶여야 되고 통제사회로 가는 아주 중요한 통제사회로 가는 아주 중요한 뭐가 된 거예요? 빌미가 되어졌고 그렇게 됐다 왜? 모든 세상에 정말 어마어마한 판데믹이 됐어요 이 판데믹으로부터 사람들을 지키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저 이 지구촌을 사람의 손으로 보호하자 우리의 손으로 다시 어떻게 하자? 이렇게 지킨다 명분이 뚜렷하고 좋습니다 언제까지인가? 이것이 출발이 2015년 70차 유엔총회 때부터 2015년부터 2030년까지 이루자 그랬는데 2030년이 가기 전에 2020년부터 이미 지구촌에는 이런 어둠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간이 만들어진 자연 발생적인 그런 어떤 판데믹이 아니라 어쩌면 인위적일 수 있는 그런 판데믹으로 인해서 세계 사람들이 다 하나로 묶이는 그런 빌미를 갖게 하고 세계인들을 우회한다는 빌미로 백신을 중심으로 세계를 다시 한번 하나의 손아귀 여러분 이 하나의 손아귀에 집어넣는 그런 운짐이 된 것이죠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뭔가 이제는 여러분 스페이스X나 스페이스X나 일본 빅테크라고 하는 여러분 트위터 아니면 구글 페이스북 여러 이런 모든 것들이 있잖아 이런 빅테크라고 하는 이런 이것들이 중심으로 해서 세계를 하나의 도간에 집어넣는 발전된 세계로 가기 위해서 인터넷 시스템이 온 땅에 어디로 가든지 열려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결국은 우리들을 완전히 하나의 통제 시스템으로 묶어내는 그런 통제 사회 저는 이미 이런 글로벌리제이션 혹은 글로벌이스트라고 하는 지구촌 공동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유행하면서 매우 위험한 것을 누차에 여러분에게 경고해 왔습니다 그 경고가 결국은 지구를 하나의 이런 보이지 않는 이런 전산망 안에서 우리는 도간에 들어가고 말았다 이제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고 엄중한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려고 했던 게 지난번 바디간에서 10월에 모였던 글로벌 팩트였습니다 이 글로벌 팩트의 원인은 그레이트 리세트 지구촌을 다시 만들자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그레이트 리세트가 있습니다 그건 언젠가 요한계시록 21장에 주님께서 또 내가 보니 새하늘과 새 땅이 있더라 이래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시게 되면 이제 이전 것은 사라지니 죄와 죄에 속한 것은 없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죄와 죄에 속한 모든 것들을 주권하고 싶은 어둠은 하나님이 그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뭐 해보자는 거예요 지구촌을 자기들 마음대로 다시 한번 리세트 해보자는 얘기죠 이것이 2021년 올해의 가장 중요한 패드가 되겠습니다 2021년에 매우 중요한 화두 매우 중요한 여러분의 관심사는 그레이트 리세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것은 전 세계의 하나됨을 가져오게 될 것이요 이 전 세계를 하나되게 하는 일을 가져온다 하는 것은 곧 짐승의 우상이 서게 되는 사건을 보게 되겠습니다 그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이미 우리는 눈에 보이는 지금 두라평지의 우상을 만들고 있는 것과 똑같은 사건을 그레이트 리세시라는 말로 그걸 보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단위의 위장에서 인류의 역사는 누가 주관한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리고 이 신상은 없어지고 뭐가 온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돌나라 새하늘과 새 땅 예수님의 나라가 오신다 이것이 다니엘 2장의 권멸을 씁니다 그러나 다니엘 3장에서 어둠은 무엇으로요? 금신상을 만들고 즉 그레이트 리세스라고 이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손으로 지구를 어떻게 보겠다? 다시 만들어 보겠다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오로지 그것은 하나님께만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가장 중요한 마지막 배도가 된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 가져야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을 써야 되지 않겠어요? 영적인 통합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정치적 통합 이번에 틀림없이 정치적 통합은 여러분 보시게 됩니다 세계정부가 이런 모습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경제적 통합이라는 건 거의 샤야주의 미국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자유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대표적인 샘플인 이 나라가 사회주의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설명 안 해도 보이지 않아요 뉴 커뮤니즘이다 저는 이렇게 아예 명명했습니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빅테크를 잡아서 어쩌고 어쩌고 여러분 그러나 이미 우리는 엄청난 지구촌을 하나로 엮여진 도간에 들어있다는 사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이런 일이 바벨론도의 두라평지에 신상의 우상이 세워지는 걸 다니엘은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다니엘은 거기에 가지도 않은 것이고요 갈 수도 없었던 것이고요 지금 오늘 우리는 다니엘과 같이 깨어있는 눈으로 우리가 본다면 다니엘서를 읽으시니까 여러분들은 그레이트 리셋이라고 하는 이것이 두라평지에 금신상을 세는 것과 똑같다고 보시면 된다 이거예요 잠시 뒤면 전 세계를 거기로 끌어놓고 어떻게 하라고? 경배하라고 한다고요 그때는 두라평지로 사람들을 불렀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디든지 거기가 자신의 두라평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디든지 거기서 이 말을 듣지 않고 경배하지 않으면 스타링크 온 지구촌이 하나의 도간에 들었기 때문에 누가 그랬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두라평지의 신상에서 열릴 때 다니엘을 준비해 놓으셨고 다니엘의 세 친구를 이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바알신에게 다 돌아가서 전 국민이 들어갔을 때 엘리아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일을 막았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아 혼자만이 아니었습니다 드러나지 않은 감춰진 7천인이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지금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지금 무슨 일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것이 우상을 세우는 아주 지금 과정이라는 걸 얘기할 수 있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아직 이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완전히 서게 되면 이 일을 모르는 것 같았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이 또 엘리아의 당시에 7천인과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다 하는 것이죠 자 보시면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게시록 18장 4,8절에 13장 8절에 마지막 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체계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살았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와우 누가 경배해요? 어린 양의 생명체계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와 마음을 합동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 생명의 복음의 말씀에 영접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구원의 음성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기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사실을 읽고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살 길은 짐승에게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생명체계의 이름을 기록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리는 것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살 길이요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마지막 시대의 다니엘 게시록이 말한 일곱 번째 시대 그래서 다니엘서가 말하는 그 말세에 다시 여러 날 후에 마지막 때 다시 부활하여 하나님이 맡겨진 사명과 유혹을 감당해야 될 이 시대의 다니엘들이 알아야 될 일입니다 어린 양의 생명체계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경배할 것이다 이 말은 세상 사람들로 알고는 어린 양의 생명체의 이름을 기록하도록 예수께로 예수께로 예수님께로 돌아오라는 기별을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 그래서 아까 봤던 바벨론을 향하여 여기 말씀하시는 기별 가운데 그렇게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진노의 포도주로 만국을 취하기 위한 그 바벨론을 향해서 경고의 기별을 외칠 때 경고의 기별만 외친 것이 아니라 게시록 18장 여기 4자리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르드니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대 내 백성아 내 백성아 내 백성아 너희는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마라 여러분 다니엘의 새 친구는 풀묵불이 그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풀묵불이 그를 기다리고 풀묵불이 얼마나 혹독했는지 그를 집어던지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들은 풀묵불도 아무런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풀묵불을 향해 돌아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는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와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풀묵불은 무엇일까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그렇죠 백신을 안 맞으면 매매를 못하는 것 이것이 풀묵불일 수 있어요 매매 못하면 죽으니까 여러분 불에 타주거나 굶어주거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죽는 건 마찬가지 고난의 풀묵불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자는 다 매매를 못하면 다 죽습니다 이런 풀묵불이 여러분이 한 기다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할지라도 이제는 다니엘의 새 친구를 보십시오 죽지 않습니다 이제는 죽지 않습니다 그들을 향해 하신 그 예수님은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으니까요 여러분 그것이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하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것이 결국은 안 하면 죽이겠다고 하는 그것이 풀묵불러 들어가게 한다고 하는 그 명령과 똑같은 명령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다? 경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름이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믿는 까닭입니다 아는 까닭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들에 내가 가로돼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큰 풀무에서 나온 사람들이 있네 인자와 함께 풀묵불이 있던 사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저는 오늘 다니엘 3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 오직 예수님 우리로 하여금 우상을 경배하는 그 일에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오직 이 예수님 우리가 그 일을 경배하는 일을 거절해서 당해야 될 다양한 분리익과 다양한 환난과 다양한 핍박 큰 환난이 비록 우리들에게 있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으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의 보혈의 공료를 의지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 환난 가운데 나와서 온전히 하나님의 보좌가 예비된 상급이 예비된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한테 공개합니다 다니엘의 세층과 더욱더 바벨런드의 높임을 받은 그것처럼 이제 그런 우리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뭐라겠는가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을 것입니다 와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깁니다 보좌의 안진이가 그들 위해 장막을 치실 것입니다 저희가 다시는 줄이지 아니합니다 왜냐고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면 매매를 못해 그럼 굶을 수 있어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하면 다시 줄이지 않는다 목마르지도 않는다 와우 요즘 사람들이 비상식량 비상음료 막 갖다 싸느라고 난리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런 고난이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그런 것들을 구하지 못해서 우리가 목마름을 당하고 배고픔을 당할지라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는 줄이지 않습니다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저는 여기 뜨거운 기운이라고 말해서 너무너무 해피해요 와우 풀묻불이로구나 우리를 풀묻불에 우리를 어떻게 한다 상하지 않는 그래야 다니엘의 세 친구도 여기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의 세무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린 양 보좌 앉으신 어린 양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와우 여러분 혹시라도 이런 은혜의 상급이 마음에 와 닿을 수 있는 분은 누구냐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목말라 보았는가 저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인해서 여러분 배고파 보셨습니까 풀묻불에 던진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 지글지글 타는 그 풀무가 아니라 우리 삶의 풀묻불 속에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다양한 종류의 해나 상함을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으시다면 그들에게는 이 말씀이 너무나 위로와 격려가 되는 말씀 어떤 환란과 빗박이였지라도 명이 이기고 또 이길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가 될 수 있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누구를 찾으시는가 두라평지에 금신상이 세워질 때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에도 마음을 두지 않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그들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은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 보혈의 공로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를 향한 믿음이죠 오직 예수님 지금 우리는 인류가 머물러 있는 이 도성 자체가 바벨론의 도성이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두라평지가 이제는 있다는 혹 바디간 아니면 아부다비 어디든지 어디든지 종교가 하나 됐습니다 정치적 종교로 하나 됩니다 이제 거기에 경제까지 따져서 사회주의로 하나 됩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은 무적행호로부터 여덟 번째 인류 역사를 어둠으로 몰아가기 위한 마지막 임금이 일어날 것을 계시록 17장은 설명해 줍니다 그는 일곱머리 열불 가진 붉은빛 짐승입니다 그는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을 대신한 그 배우는 사다님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때 배고픔이 목마름이 다치고 뜨거운 불이 혹은 여러 다양한 우리의 고난의 풀묵불이 예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다니엘의 새 친구와 같이 그렇게 그런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이미 그 사실을 아는 다니엘과 몰랐던 새 친구가 있을 때 할지라도 그 우산 경백하는 그날이 낙성식의 그날이 하나님의 직접 개입하시는 날임을 믿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 하나님이 번개치듯 천둥치듯 벼락치듯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도구로 다니엘과 그의 새 친구와 같이 바하라에게 무릎 꿇지 않은 엘리야와 또 다른 7천명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 마음에 합동된 그들을 가지고 계시고 지금은 그들을 준비하는 때라 이런 확신이 있는 것이죠 성대 여러분 우리가 되십시다 우리가 그 믿음의 영웅이 되도록 하십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그런 영웅으로 주님은 지금 그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 외에는 우리에게 섬길 뿐이 없고 오직 예수님 외에는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도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하나님의 개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과 당당하게 일어서서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바벨론의 궁중이든 아니면 각도든 어디든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복음의 중심에 있든 아니면 복음의 사각지대에서 이런 방송을 통해서나 들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을 때 어떻게 되든지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성대 여러분이시여 지금 우리는 그렇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레이트 리세트라고 하는 엄청난 배도의 역사가 진행되는 이 과정을 바라보면서 신상이 세워지는 것과 똑같은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주님 외에는 우리의 마음이 요동칠 수 없다는 사실을 신념으로 삼고 어둠의 세력과 과감하게 대적할 수 있는 두라평지라도 나가십시다 거기에 짐승의 우상이 세워질 때 우리는 거기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앞에 엎어지고 자빠지고 경대할 때 담대히 일어서서 왕이시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하사 한다는 이 한 말씀으로 우리 그 앞에 담당에서는 하나님의 영웅들이 되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모두를 그 영웅으로 초청합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